엄마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굳은 양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원장입니다. 코칭 이벤트 세 번째 당첨자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소망이 님이세요. 전몸살 어떻게 예방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출생 일자는 아기가 298일이래요. 출생 체중은 3.14고 현재 체중은 9.36. 잘 컸네요. 선생님 아직 단유를 계획하지 않은 10개월 아기한테 전몸살이나 트러블 없이 수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어지러운 이 상황에 전몸살이 온 것 같아 한바탕 패닉 상태를 겪은 엄마입니다. 그쵸? 우리 애기 키우는 엄마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죠? 저희 아기가 완모아기였고 지금은 이유식 3번, 모유 3번, 간식 1, 2번을 먹이고 있어요. 아직 다녀올 생각이 없는데 이유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아기가 먹는 모유 횟수와 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다 밤에 한쪽이 너무 불편했는데 아침 첫 수유를 해도 찌릿하고 묵직한 불편감이 계속되었어요. 요즘 피곤하기도 하고 아기가 먹는 게 줄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 아침에 열이 38.8도까지 가고 아우 전몸살이네요. 네, 오한과 근육통 두통이 왔습니다. 처음엔 전몸살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증상이 코로나와도 비슷해서 선별진료소까지 가서 검사까지 받았지 뭐예요. 결과는 음성입니다. 아우 그러셨구나. 아기에게 적절히 수유를 하고 있는 건지 왜 트러블이 생긴 건지 앞으로 12개월까지는 혹은 그 이상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데 트러블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기가 만 9개월이군요. 만 9개월 차예요. 그 만 9개월 차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모유나 분유를 보통 한 500ml 정도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아기가 700에서 900ml 사이를 먹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유식을 먹는 만큼 지금 우리 아기 이유식 양이 한 끼에 170에서 200ml래요. 그러니까 모유 500 플러스 이유식 340에서 400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의 총량은 거의 한 9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유식이 중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양이 적으니까 모유를 먹이는데 남는 모유, 잔류한 모유, 아기가 먹고 남은 모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엄마가 전몸살이 없으셨을 텐데 이유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엄마는 가슴이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덜 먹고 있기 때문에 이유식을 먹은 만큼 모유를 덜 먹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판단이 맞아요. 그러면 어떤 어머님들은 자연스럽게 모유가 줄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망이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왕성하신 분 같아요. 줄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줄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도 되게 잘 먹는 아기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몸살, 특히 초반 전몸살이 아니고 이유식을 진행하면서 전몸살을 겪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엄마가 이거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냐면 가슴이 꽉 찼을 때는 유축해서 좀 비워주셔야 돼요. 유축해서 비워주고 우리가 가슴이 정기적으로 유축을 할 경우에는 전량이 늘어나요. 제가 혼합수유에서 왕모로 가는 방법은 직수 후에 바로 유축을 조금이라도 해주고 이거를 매 수유턴마다 해주세요. 그러면 전량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소개한 영상이 있죠.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가슴에 좀 불편감이 들고 잔류와 모유가 너무 많을 때는 그때는 유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유축을 하되 정기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죠. 어떤 엄마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있어요. 선생님 저 지금 단일 중인데 오후 3시에 한 번씩 유축을 했는데 오후 3시 전량이 안 줄어요. 당연하죠. 오후 3시라는 규칙성을 줬는데 규칙성이 없게 모유를 빼면 전량이 줄어듭니다. 전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기와 지금 먹는 양이 맞지 않아서 일이 생긴 거예요. 아기는 500ml 정도 하루에 먹고 있는데 엄마의 전량은 600, 700이 생성된다면 하루에 100, 200이 남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가슴에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는 거는 우선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열이 조금 미열이 뜰 때 우리가 몸이 싹 이상하게 가라앉는 게 딱 느껴지는데 가슴이 좀 불편하고 모유가 좀 차있는 느낌이 들 때는 유축을 하셔야 돼요. 가슴을 시원하게 싹 유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축을 일정량 해주셔야 열감이 내려가고 몸이 원상회복이 됩니다. 오한, 두통, 어마어마 이거는 정말 심했던 거예요. 38.8도, 거의 39도잖아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약간 몸이 좀 깔아앉았는데 가슴에 불편감이 있다. 그럼 그건 감기는 아니에요. 감기는 코가 맹맹해지거나 목이 따갑거나 어떤 증상이 돈방되죠. 그런데 아무런 감기 증상이 없는데 내가 약간 몸이 가라앉고 축 처지고 힘이 쭉 빠지면서 가슴은 단단하다 이럴 때는 유축을 일부 좀 전량이 확 빠지게는 아니어도 조금 어느 정도는 빠지도록 유축을 해주신 후에 뭘 하시냐면 이게 이제 가슴팩이에요. 이게 이제 주식회사 모유에서 나온 가슴팩인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고 여기에 황토팩이 있고 요건 옥팩, 요거는 쑥팩이에요. 자 요렇게, 요렇게 옥팩이 있고요. 요거는 황토팩, 요거는 쑥팩입니다. 요 황토팩은요. 냉찜질, 온찜질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는 약 40초 정도 데펴서 쓰면 되고 냉장고나 냉동고에는 약 2, 30분을 넣어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얼려서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냉동실에 꽝꽝 얼린 채 이렇게 가슴에 붙이시는 엄마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랑말랑하게 해서 냉장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도 2, 30분 넣어놨다 뺐을 때 딱딱해지지 않은 상태로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얼리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꺼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미리 항상 이렇게 넣어놨다가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냉팩, 요건 옥팩인데 요건 냉팩 전용이고요. 요건 숙팩은 온찜질 전용이에요. 요건 냉찜질, 요건 온찜질, 요거는 냉찜질, 온찜질 겸용. 그래서 만약에 애기를 낳을 계획이신 분들은 이거를 좀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량이 부족한 엄마는 숙팩, 전량이 많은 엄마는 냉팩을, 네, 옥팩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전몸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요걸 사용해 볼게요. 요걸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가슴이 크신 분들은 요정도에서 쓰시면 되고 또 사이즈에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포기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가슴이 있으면 요렇게 둘러놓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유축을 어느 정도 조금 뺀 후에 조금이라 그러면 뭐 어떤 엄마들은 50일 수도 있고 어떤 엄마들은 100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해서 잠깐 열감을 시켜주세요. 이거를 하루 종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열감이 너무 올라와서 지금 유축을 좀 했을 때는 요렇게 해서 요것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요렇게 뒀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유축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축을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만약 내가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50ml씩 짜서 100ml를 뺐어요. 그러면 다음날 다음날 150ml, 200ml를 빼게 되면 전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약 100ml를 뺐다. 그럼 내일은 의도적으로 90ml 정도 또 그 다음날은 의도적으로 한 80ml 정도 요렇게 점차점차 줄여나가고 유축 시간은 중구난방으로 하셔야 돼요. 이 중구난방으로 해야 되는 일은 규칙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단유를 진행하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 오늘 유축을 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저녁 8시 그 다음날은 새벽 2시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으로 유축을 하시면 점량을 조금 줄이고 전몸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기가 성장정책이나 이유식 성장정책에도 좀 덜 먹고 이유식을 먹을 때도 점점 덜 먹어요. 그래서 한 돌쯤 되면은 모유를 한 400? 요 정도밖에 안 먹어요. 분유도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이 가슴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모유가 아기와 먹는 양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가슴에 전몸살이 생기지 않도록 유축을 조금씩 병행하면서 냉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 우리가 가슴이 불편하다고 아기가 안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기가 먹은 양은 소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8개월에서 한 12개월까지는 가슴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특히 8, 9개월 쯤에 많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엄마가 매우 힘들 때예요. 아기가 시각화에 완전 빠져가지고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맨날 엄마 찾고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유축할 시간도 참 안 나요. 그러니까 밤이나 새벽 일찍 좀 활용하셔서 가슴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새벽에 전량이 되게 많이 불려서 오전이 힘들어요. 오전에 자꾸만 유축을 하시면 오전 전량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일부 아기 매기고 조금 있다가 열감이 오르기 전에 한 점심때쯤에 정리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좀 시간을 좀 안배를 잘 하셔서 규칙성이 없게끔 유축하시면서 아기와 전량을 맞춰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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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